자 이번 할 게임은 다함께 쿠키우미2라는 게임이구요 스팀에 9월 30일날 출시했는데 모바일로는 나온지가 좀 됐다고 하네요 게임 가격은 5,500원이구요 스토리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 파악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Get it! 메뉴가 나왔는데 진지하게 맛보기 둘이서 쿠키우미 옵션 나는 진지하게 한번 해볼게요 Get it! 이곳은 자유롭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곳 당신이 분위기 파악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유유히 마음 가는 대로 분위기 파악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음... 각 상황마다 등장하는 빨간 물체를 조작하여 분위기를 파악하세요 가끔 다른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럴 때에도 분위기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세요 게임을 중단하시려면 ESC키를 누르십시오 제 1장 뭘까? 신년호는 레이와입니다 레이와 아 이렇게 아 오케이 화면에 가려지지 않아야지? 뭐야 끝난 거야? 제 2장 너 뭐임? 이게 왜? 어? 이게 왜 눈치가 없는 거야? 내가 첫 번째잖아 엥? 왜 비켜줘야 돼? 내가 1등이었잖아 뭐야? 이건 뭐임? 어떻게 해? 점프! 앗! 앗! 뭐지? 제 4장 뭐야 이거 아 오케이 건너게 해주는 거네 횡단보도 제 5장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그래 그럼 너가 해 진흥률 갱신 이번에 푼 5문제는 알맞게 파악하는 뭐야 내 5,500원 이런 게임이야? 제 6장 라멘 먹으러 가자 라멘 당신의 소금 어 나는 돼지 뼈 라멘을 먹을래 왜? 제 7장 이거 뭐 이거 뭐야? 잘 먹었습니다 대기하시는 손님 여러분 여기서부터 줄을 서세요 서주세요 아 이따 먹자 아 먹어야지 밥 밥 어떻게 먹어? 어 뭐야 왜 안 먹어? 일어나 자리 비켜줘야 되나? 난 왜 안 먹어 이거 뭐야 자 갑니다 어 지나가지마 지나가지 말아야 돼 이거 사진 찍는 곳이구만 지나가면 눈치 보이겠네 오케이 아 뭐야 나도 가서 같이 사진 찍었어야 됐나? 움직이니까 포즈 잡네 제 9장 많이 먹어 쳐 먹어라 원 없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먹고 부자들아 이 정도면 호탕한 거 아니야? 제 10장 이삿짐 회사 이삿짐 회사 뭐? 뭔데 뭐 못 읽었어 옷? 뭐야 뭐임? 진행률 갱신 이번에 푼 5문제는 그럭저럭 파악하는 듯 무거운 거? 뭐가 무거운 거야? 제 11장 한 입만 먹게 해줄게 와 한 입 먹게 해준대 미쳤지 그럼 여기 먹어야지 나 꼭다리도 먹어줘야지 깔끔하게 왜? 더 먹어야 되나? 왜 게임이 안 끝나지? 제 12장 아니야 원래 안에 있는 게 더 맛있는 거야 오늘부터 학교에 갑니다 두근두근 황제 저요 뭐야 제 13장 뭐임? 거멸 어 오케이 우리 아들내미가 보는데 어? 오케이 제 14장 이건 뭐지? 레드레인저? 아 이거 기다려줘야 돼 이거 소개할 때 기다려줘야 되는 게 국룰 아님? 지금 때리면 안 돼 맞지? 자 간다! 오케이 이게 맞지 제 15장 여긴 내가 내릴 정류장이 아니야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 그럼 일어나서 여기 앉아줘야지 맞아 거리두기 음 잘했어 그럭저럭 파악하는 듯 오케이 제 16장 이거 뭐야? 뭐임? 얘네 따라가야 되나? 아 눈치 있게 따라가야 되나 보네 혼자 동돌아지면 안 되잖아 게임인데 그치? 자연스럽게 가야지 오케이 제 17장 이건 뭐야? 이 빵머리 뭐임? 식빵머리? 어 내가 내릴게 얘들아 자 아 내리지 않아도 되구나 오케이 눈치 지렸다 음? 제 18장 이거 먼저 내려주고 타야지 맞지? 100%다 내가 앞에 있잖아 몇 층까지 가는 거야? 아 언제가 뽀르르 뭐임?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내가 뭐 하는 게 없는데 뭐가 눈치 보고가 말고가 어디 있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뭔 소리야 이거 명암 봐야지 상대방을 봐야지 이거 시선이지? 어 오케이 명암을 봐야지 게임이 이상하네 어? 제 20장 아 내가 움직인 거 아니야 지대로 움직인 거야 딸기 먼저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눈치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어? 이번에 푼 다섯 문제는 알맞게 파악하는데 아니 눈치 언제 봐? 제 21장 으 배 아프네 너 그럼 여기 들어가야지 잘한 건가? 뭐 최대한 멀리 가야 되나? 남을 위해서? 남이 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지? 왜 끝에 가? 아니 그럼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뭔데? 쓰레기야? 엥? 아니 뭐야 도대체 이거 뭔 게임이야 제 23장 아 냄새 때문에? 방구 소리 들리니까? 이건 뭐야 도대체 뭔데 이거 고개 돌려서 뭐하는 거야 아 비번 칠 때 고개 돌려줘야 되나? 맞나? 와 이거 생각할 시간이 없네 제 24장 꽃가루 알레르기 시즌입니다 그러면 뭐 여기 가야지 카페 가야지 밖에 있으면 알레르기 있잖아 그치? 25장 뭐야 뭐야 고개 숙여 뭐야 손들어 아 게임 어이없네 이번에 푼 5문제는? 썩 괜찮게 파악하는 듯 오케이 제 26장 어 이거 아까 어 뭐야 귀신 왜 뭐야 귀신 같이 가자 이거 찍어 이게 맞나? 귀신은 어떻게 눈치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같이 찍어주는 게 국놀이인가? 심령사진 이렇게 뭐 느낌있게? 제 27장 당신의 소금 뭐잉? 3분대 딱 멈추는 건가? 8 9 지렸다 와 제 28장 뭐야 이거 어 나도 같이 넣어줘 이게 왜 눈치야 도대체 제 29장 오빠 나 배고파 조금만 버텨줘 오빠가 가서 돈 뭐 어쩌고저고 상금 갖게 됩니다 문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이다 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오케이? 오? 후지산이 높나? 제 30장 아 맞추면 안된다고? 왜 맞추면 안돼? 이건 뭐야? 아 오케이 스포트라이트 오케이 이건 뭐 센스지 아 또 또 나오네 오케이 뭐 중앙에 비춰줘야되나? 할머니 이 쓰레같은 놈 이거 비춰야돼 이거는 이건 얘가 얘가 눈치 없는 거지 어? 얘가 잘못한 거네 어? 얘 뭐야 누가 지금 하라 그랬어 어? 낱낱이 파헤쳐줘야지 진행률 갱신 이번에 푼 다섯 문제는 그럭저럭 파악하는 듯 뭐 눈치 좀 있네요 저도 제 31장 이게 뭐야? 이건 타고난 거야 그래서 훈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말고 내 보는 눈이 정확했어 이 녀석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다 그 유명한 시루가 사킬 그 유명한 시루가 사킬 레이코라도 이 녀석과는 비교가 안 돼 호호호호 4년 뒤가 기다려주는 거야 지금은 고치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나비가 될 거야 세계를 주름잡을 거물이 되겠지 내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엥? 뭐야? 아 선글라스 올려주는 거라고? 히어로 스쿼드 3 레인저 이건 뭐야 아! 으아악! 으아악! 으으으으으으으 어 뭐야 아 변신해 주는 게 예의네 또 맞지? 아 자면 안 되지 오케이 제 33장 석유왕이 방문했다 이 부위가 뭐야? 이 부위가 뭐지? 이건가? 오 이거 타자 제 34장 이건 뭐해? 아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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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래 위 위 맞지? 이건 뭐야? 모르겠어요 맞나? 제 35장 핸드 드라이어를 불쌍 어 나 나일거임 수고 어 안 비켜 아 나가자 눈치 있었지? 진행률 갱신 이번에 푼 다섯 문제는? 그럭저럭 파악하는 듯 뭐 나 잘하는 거 맞아? 제 36장 이건 뭐야? 이거 좀ológ 아아! 이거 눌러줘야돼 아아! 나가면 안돼! 눌러줘야돼 오케이 음... 잘 나가세요 그럼 나 언제 나가 제 37장 여자친구와 기차를 탔다 자 일로와 앉자 뭐임? 제38장 아니 왜 거스름돈 3,201인입니다 자 아 진짜 뭐야 아 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제39장 뭐임? 앞으로 나란히 오케이 그 다음 차렷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냐 이거 우양우 아아아아아아 춤추지마 뭐해 차렷 오케이 쉽네 게임 어 괜찮은 친구야? 어 A군이 몸이 아프대요 오케이 제40장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호지산이죠 정답이다 나무로 만든 인형이랍니다 정답이다 내 몸 전체는 금속으로 막 아이돌이랑 소개팅도 해봤답니다 어 코 길어져야 돼 난 전구를 발명했지요 난 유명한 어린이 점장입니다 뭔 소리야 이거 난 올해 가장 섹시한 남자로 뽑혔답니다 팔로워 아마 참 프로 축구팀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축구팀에서 내 다리에 보험을 뜯었습니다 뭔 뭐야 이거 진행률 갱신 이번에는 알맞게 파악하는 듯 어 잘했대 최고 좋은 소리가 이거야? 알맞게 파악하는 듯 이거 뭐임? 이게 뭐야? 아 얘네 뭐 오케이 어떻게 뭐야 이거 뭐 뭔데 아 피해줘야 되는 거야? 제42장 아 맞으면 안 돼? 남친너 오늘은 남자친구와 데이트입니다 초원 가야지 남자친구가 사슴이잖아 응? 제43장 뭐야 맞지? 잘했지? 제44장 뭐야 담배불 뭐야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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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마 뭘 나오고 있어 여기에 미쳐덕 담배불을 붙이려고 하네?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나가 있어 어떻게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 제45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예 자 그럼 시간 응 안 낚여 시원 응 안 낚여 사자 응 안 낚여 시작 오케이 아 오케이 눈치 지렸다 이게 눈치지 응? 이번에 완벽했다 썩 괜찮게 파악하는 듯 제46장 이거 뭐야 일로와 타 오케이 이거 맞지? 잘했지? 잘했다 이번에 잘했어 제47장 뭐야 아이 누가 이 쓰레기를 아 바로 찾아야 돼 아 아 아 아까비 아 못했다 아이씨 잡아줬어야 했는데 48장 난 축하용 박 테이프 커팅 아 왜 이렇게 빨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시작 엥? 엥? 뭐야? 제49장 뭐임? 마지막에 해줬어야 됐나? 아 내려가야지 맞아 아 오케이 눈치 좋았죠 이번에 눈치 좋았죠 이번에 제50장 나도 자전거 갖고싶어 내가 우승해서 줄게 로드레이스 대회 어 이거 이기면 자전거 준대 무조건 이겨줘야 돼 간다 누가 우승해서 신형 자전거를 가져갈까요?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뭐야 나 어떻게 해줘야 돼? 엥? 아아아 최대한 내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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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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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최대한 슬로우모션 거의 잘했지 이번에는 썩 괜찮게 파악하는 듯 제51장 이거 몇 문제까지 있음? 최근에 동료가 약혼을 했 어 너무 빨라 뭐야 음? 제52장 뭐임? 왜 뒷자리야? 이거 뭐야 참석해 주신 네빈 여러분 신부 입장에 시작되어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53장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오케이 여기지 어?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 여기 끼워야지 제54장 네빈 아 오케이 흐흐 흐흐 잘했지 오케이 제55장 이거 뭐야 어 받아 내가 받아줘야되 맞음? 못받았으면 틀린건가? 진행률 갱신 이번에 푼 5문제는 알맞게 파악하는 듯 제56장 이거 뭐야 놓지 마세요 안 놓을게 아아아아아 안 놓아 안 놓아 안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놔줘야 돼 엄만의 잠 왜 안 놓지 잘한 건가 제57장 여름휴가다 여름휴가를 잡자 여기 아 나? 나도 여기 채워줘야지 다같이 가는 건가? 제58장 뭐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음 하얀 드레스가 왜 프랑스? 제59장 어... 장바구니에 담기 이거구만? 으이구 알았어야 으이구 이것만 해줄게 게임 홍보를 하고 있네 제60장 뭐야 백설공주? 응? 뭐임? 어 꺼져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어 꺼져 안 돼 어 일어났어 어 일어났어 아아 잘 잤다 응? 봤나요? 맞나 이거 눈치 잘한 건가? 썩 괜찮게 파악하는 듯 제61장 왜요? 알았어요 비켜주면 되잖아요 예? 아 참 기분 나쁘게 하네 쯧 이게 맞아? 제62장 아니 옆에 사람이 땀 흘리는 게 왜 내가 어떻게 눈치를 채 이거 뭐야 이거 뭐임? 아 연기 다른 쪽으로 오케이 살다살다 연기도 눈치를 봐야되네 사람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어? 왜 안 끝나? 잘하고 있는 거 많은 것 같은데 제63장 차가운 사케 멈추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맞음? 딱 맞추는 거 아님? 뭔진 모르겠지만 제64장 안되겠어 너무 졸려 눈 좀 붙이자 뭐야 아 이게 국룰이지 이건 어쩔 수 없어 제65장 오늘은 열내 건강검진? 소변검사부터 하실 거예요 여기에 채워오세요 오케이 이 정도만 해야 돼 뭔지 알지? 이게 국룰이야 꽉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음료수처럼 썩 괜찮게 파악하는 듯 오케이 얼른 조금만 해도 돼 제66장 할머니를 위해 축구경기표를 구할 거야 3장 남았대 왼쪽 가면 안되겠죠? 제67장 뭐야 뭐잉? 뭔데 어? 동시에 쳐다봤어 내가 눌렀거든? 쳐다보는 거 맞나? 관심 주는 게 맞나? 너무 쉽잖아 대놓고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응? 어 앞으로 가야지 오케이 아! 아! 시간이 있네? 아, 일로와. 우산 해줘야지. 이건 뭐, 국룰이지. 그지? 오케이. 흐뭇. 이게 최대야. 더이상 못해. 그럭저럭 파악하는 듯. 제 71장. 여자친구가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여기 같이. 오케이. 제 72장. 강아지다. 가족들이 부르네? 이거, 이건 뭐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엄마한테 가야지. 맞지? 이게 맞지? 엄마 맞겠지? 이거는, 이거는 눈, 왜, 어떻게 눈치를 보지? 엄지 동자를 크게 만드세요. 아, 너무 크나? 크게 만들레메. 뭐임? 아니, 게임이 안 끝나서. 제 74장.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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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어? 아 나가줘야되는구나 오케이 이게 맞나? 제75장 어 뭔가 맞춰서 하는거 같은데? 오케이 자연스러웠다 맞지? 오케이 됐스 아무도 못봤을거야 그지? 모자 날린거 맞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케이 됐스 에드리브 에드리브 오케이 왼쪽으로 잘하고있지 됐스 완벽 진행률 갱신 이번에는 알맞게 파악하는듯 제76장 좋은 경기였어요 집으로 갑시다 맞아? 맞지? 이것까지 주워줘야돼? 어? 그래서 말이야 어 들어야지 어 얘기 들어야 돼 졸면 안되지 음 그럼그럼 그래 맞아 음 그렇구나 깨어있어야지 어 믿어져 믿어져 음 아 쳐다봐주는건가? 제78장 횡단보도를 건너자 아 아 빨리 가져야돼 아 차 기다리니까 오케이 제79장 중국냉면을 만들자 중국냉면을 만들자 이게 끝이야? 어? 제80장 어 오빠 이것봐 바다거북이야 알을 낳으러 왔나봐 지켜봐주자 응 뭐야 사냥꾼? 앗 왜 뭔데 이거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임? 썩 괜찮게 파악하는 듯? 뭐임? 제81장 아 때리는 척 이삿짐 회사 아 나 못읽었어 뭘까? 책일까? 책이겠지? 뭐 무거운거 들어준건가? 제82장 이거 뭐야 응? 이 공식은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노트 필기 제대로 해 보이지? 어? 후으으으으으으... 하하하... 제... 하하하하... 제83장 하하하하... 아 비켜 왓츠야와우트... 어찌 왜 안비켜 위험한데 헉 죽는거 아냐? 아니 빨리 나와야지 아니 이 친구가 눈치가 없네 난 눈치 빨랐는데 맞지? 뭐하는 친구야 제 84장 뭐야? 6월 응? 이게 뭐야? 제 85장 도깨비랑 달력이랑 뭔 상관이지? 사악한 사악한 칸다라가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나 과거에 딱 한번 거미를 구한 덕분에 부처님은 그거에 그에게 거미줄로 엮은 실을 내려다 준다 실을 보고 칸다타는 잡고 오르려 했다 하지만 다른 망자들도 몰려 들어오려 했다 모두 진정하세요 우리가 한꺼번에 이 실을 잡고 오르려 하면 끊어질 겁니다 줄을 서서 한번에 한 명씩 올라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꼭대기에 도착하면 다음 사람을 부르세요 어떻게 해? 꺼져 어느 세월에 올라올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 빨리 진행해야지 이번에 푼 5문제는 썩 괜찮게 파악하는 듯 제 86장 뭐야 흔드세요 뭐야 프랭글슨? 이거는 눈치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 제 87장 뭐야 뭐지 뭐 꺼져 야 꺼져 비켜 비켜 썩 비켜 뭐 잘한거 맞아? 제 88장 아 아 아 왜 안 쳐졌지? 오케이 아 넘어갔다 제 89장 따님과의 결혼 따님과의 결혼 허락까지 3 2 1 허락해주세요 안돼? 왜? 왜요? 나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왜? 제 90장 100년에 한번이래 백년에 한번이래 딱 맞혀주기만 하면 되네 진행률 갱신 이번에 푼 5문제는 썩 괜찮게 파악하는 듯 잘하고 있는거 맞죠? 제 91장 어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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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놔봐 장난하나 아직도 있나? 어 안 열어지네 제92장 어 일로와 내가 내려줄게 꺼져 놔먹어야 되니까 맞나요? 아 이거 아 이거 내려주는 거구나 아 제93장 제93장 리듬에 맞춰서 돌을 차세요 엥?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쉽구만 제 94장 오케이 둘 셋 엥? 셋 하면 치라며 제 95장 아니야? 자 가자 새해까지 4 3 2 와아아아아 맞나요?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와아아 맞음? 이번에 푼 다섯 문제는 그럭저럭 파악하는 듯 제 96장 이거 몇 장까지 있어? 200장까지 있나요? 어 뭐야 스탑! 위험해!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제 97장 아 뒤에 누가 쫓아올 줄 알았냐고 손뼉을 치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예 아니 아See 제 98장 아니 누르래매 뭐야 엥? 아, 오케이 엄마가 왔을 때 깨 어, 엄마! 나야, 나, 엄마 제 99장 이거 뭐지? 앗 나갈,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느껴져 걸어가 뭐야 어, 나 걸었어요 나 걸었어, 걸었어 일어섰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아! 나 일어섰어, 지금 일어났어 빨리 가져와요 빨리 Hurry Hurry 빨리 나 일어났어 빨리 찍어 빨리 빨리 찍어! 진행률 갱신 이번에 푼 5문제는 그럭저럭 파악하는 듯 어, 종합 결과가 있다 와, 지렸다 분위기를 잘 읽는 사람 이해심 있는 중간관리자 자아 자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게임이었고요 예, 여러분들도 눈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악하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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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